안녕하세요. 수다시입니다. 문 대통령이 28일 날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진짜로 문 대통령의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에 신인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을 하는 등 8명의 참모진의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을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 노르웨이 특명 정권 대사를 내정을 했고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전충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그리고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각각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현 선임 행정관을 승진 발탄시켰고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보직 이동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인사를 두고 역시나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낙하산하고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윤난실이라든가 이경윤 비서관은 모두 다 문 대통령이라든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칙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인 국민소통수석의 박수현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였는데요. 때문에 정말로 이 정도로 회전문 인사를 하는 정권은 전례가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문 대통령의 그 엄청난 인재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식에서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나갈 청와대 참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은 1년을 책임진 수석 비서관금 인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잘 알고 측근해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회전문 인사 논란과 별개로 가장 지금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야당이 경지를 요구한 김외숙 인사수석을 유임을 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살펴보면 지난 26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문 대통령을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을 해왔었던 인사 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외숙 수석의 경지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러한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청와대 인사수석은 장 차관, 청와대 내부 인사 등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검증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외숙 수석은 2019년 5월 임명 이후에 줄곧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았고 김외숙 임명 후에 2년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만 무려 16명인데요. 그리고 같은 기간 청와대에서는 전세가 꼼수 인상으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났으며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전효관, 문화비서관 등 여러 명이 경질되거나 사표를 냈고 최근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낙말을 했으며 그 외의 장관들 역시도 항상 엄청난 논란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대통령이 인사권에 완전히 똥칠을 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그동안 도덕성을 내세웠던 이번 정권에서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인물들을 대통령의 참모라던가 각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대통령과 정권에 누를 끼친 것인데요. 그리고 김외숙 수석에 대한 문제의 지적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장 내부에서도 그동안 김외숙 수석이 인사 검증을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책임론이 제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인사 강행을 한 것은 청문회 역사 20년을 다 합친 것보다 이번 정권에서 밀어붙인 숫자가 더 많은 상황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러하듯이 김외숙 수석의 경질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김수석 경질 요구를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김외숙을 감쌌고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탓을 했으며 인사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도 유임을 시켰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서 일했으며 현재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마이웨이를 택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이실장이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광철 비서관은 문제가 없다라는 본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에 대해서 불통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완전히 질린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역시도 지금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것은 역시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혜숙 인사수석을 경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인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며 이진석 실장이라든가 이광철 비서관을 싸고 도는 것 역시도 이 두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는 우리는 꺼리 낄 게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 정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더라도 현 정권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나쁜 전례들을 차기 정권에서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원래 권력 기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관행상 자신이 좀 억울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류가 되면은 일단 물러나고 무죄를 입증을 받은 후에 돌아오는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는데 이번 정권에서 이런 관행을 싸그리다 무시해버렸으며 그 결과 현재 온갖 사건의 피의자라든가 피고인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고 차기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더욱더 권력자의 측근이라든가 부적격자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으며 사회는 지금 점점 투명해지고 국민들 역시도 객관적인 인사를 바라는데 이번 정권은 널리 인재를 찾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자기 편만 쓰고 끼리끼리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고 자신이 세운 인사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움이라든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아랫물들이 입실이라든가 채용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댄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